자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갖고 가고 싶은데 72,300원 찍고 프로그램 수급 쪽이 제한적이에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제한적인 만큼 일단은 뭐 빠르게 문자 작성을 해서 뭐 지금 양봉인데 뭐 급하게 차익실현 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만약에 여기서 차익실현의 강도가 강화되거나 했을 때에는 차익실현 어미를 설정해서 대체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라이브 방송에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1.5%가 7만 1200원 이에요.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7만 원인 거고요. 3% 정도 밀리면 차익실현 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나 여기서 빨리 할 거야. 뭐 에도사인 나온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릴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차익실현을 지금 다시 무조건 단행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72,300원 넘기면 물량 없으신 분들. 아 난 너무 일찍 팔았어야 하시는 분들. 이거 넘기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기면. 그렇게 하고 어? 차익실현은 7만 원인데 이 7만 원에도 재편이 뭡니까? 물량 없으신 분들 기준과 밀려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터져준다.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터져준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흐름 범위에 오늘 보세요. 이거 뭐 차트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하루 종일 매수 사인 나가고.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차익실현이냐 추가편입이냐 고민을 하고. 여기서 뭐 치고 바꾸면 난리가 나 있는데. 프로그램 48만 주 매수 위로 조금 더 확대가 돼 있고.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5는 이제 뭐 중립 범위 정도에서 놓고 보시고. 그 이상의 기준에서 이제 차익실현 범위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대처하면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전략을 같이 올립니다. 올려서. 기존에도 이제 차익실현 설정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7만 2천원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그 가격대 기준에서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뭐 급감을 하면 차익실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양봉인데 왜 팔아요. 다음에 이제 변동성매매 비중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만. 마감 무렵에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는 걸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신규 변입자 간망 목표 주가 상향에서 이제 8만원의 기준. 그죠? 그리고 장중 체육실현 부분은 장중 고점이 7만 2천 3백원이다. 7만 2천 3백원의 기준에 프로그램이 50만 주까지 확대되면서 들어오면서의 흐름인데. 더 확장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아쉬운 거죠. 60만 주 이상 터져주면 매수까지 더 따라 붙기로 했는데. 60만 주가 안 터져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밀려 내려가느냐. 눌리기는 하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쏟아져 나오면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위 추세 그대로 놓고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에서 차익실현 범위 이렇게 설정을 다 잡아드리고 문자 발송을 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최종 판단인지 하셔서 대처를 하시겠죠. 일단은 너무너무 좋은 오늘 하루 기준에서도 뭐 엄청난 수익 범위가 확정이 됐고. 확정이 아니라 이제 수익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검색기 기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쭉 뿌려주세요. 또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쭉 올라간 이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또 뿌려주세요 전체. 그렇게 해서 뭐 문자도 있고. 그리고 검색기 언제 떴는지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려가지고. 49만 줍니다. 일단은 7만원 이탈되면 공식적으로 전량차익 실현 된 걸로 설정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종목을 처음 딱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46,550원 검색기 15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나서 16일날 49,500원 20일 이번주 월요일날 54,000원. 우리는 이제 이 가격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가격에 들어가서 당일날 18% 오를 때 꺾여지는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또 22일날 62,900원에 또 포착이 되고. 또 15%, 16% 올라갔을 때 거기서 꺾이는 흐름에 차익 실현을 또 했고. 그러니까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방송에서는 계속 매수사인을 드린 상태에서 세 번째는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세 번째 기준은 아쉽게 차익 실현을 못하고 추가 편입, 신규 편입만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다 나가서 수익 내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뭐 여러 기준이 설정이 됐던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계속 매수사인이 오늘 뭐 문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갔죠. 그리고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에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교육 자료만 수십 페이지에요. 어제 거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매매 사인과 또 자료들 올려드리고. 그래 나서 이런 엄청난 수익. 오늘도 뭐 계속 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개장초부터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뭐 오늘 기준에 얼마에 올라갔죠. 맨 처음에 올라간 게 봅시다. 쭉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66,500원 그 다음에 65,000원까지도 편입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 주력주 하이닉스와 LG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이론 쪽에 편입자 연락을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해석까지 해드리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범위를 제대로 잡아 가실 수 있게끔 기준을 드린 거죠. 다들 뭐 행복하신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 계좌 캡처 좀 해서 올려주세요. 분위기 좀 제대로 긍정적인 마인드의 긍정적인 방해 흐름으로 제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잠시 잠깐 사이에 무슨 뭐 방 안에 이 훌륭한 이 좋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 찍는 종목을 장중에 우리는 계속 매수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 나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최고점을 샀는데 이거 손절할 거예요. 그따구 질문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분위기 다 깨지게. 그잖아요. 우리는 4만 6천 원 종목 검색기 포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문자가 20일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그리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대놓고 난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샀어요. 이렇게 꺾였는데 손절할까요? 나 여기서 샀는데 손절할까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그러니까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거지. 결론적으로 고점을 또 넘겼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급은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만 2천 3백 원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드리기보다는 종목 검색기 올려드린 것만큼의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제 10분봉 처음 보는 건데 일단 그 앞전에 이 10분봉의 거래량 부분을 이미 오늘이 아닌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 거래량 부분을 잘라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장초에 갭상승 이후에 양복 나왔다 은복으로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러면 중립 범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뭐 어떻게 설정을 할 거야. 중립이지. 억지 부려서 주가가 결국 올라가 있다고 대박입니다. 여기서 매수세인 나갔죠. 매수세인 우리는 나갔어요. 프로그램 수급 보고. 그렇지만은 나머지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에 매수세인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 기준입니다. 여기서의 상승장악 확인요. 거래가 수반된 상승장악 확인요. 그죠?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거래량에 대한 줄 두 개를 딱 꺼드렸잖아요. 30만 주 50만 주. 10분봉에. 그 이전에 이미. 응?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현동되는 거예요. 어? 그래 안 그래요. 이야 72,800원 까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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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우리는 이 설정 범위에서 이제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가면은 거기서 또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억지로 차익실현을 왜 합니까? 다만 변동성 변동성 매매 기준의 5% 이상의 나는 집중해서 들어간다 해서 별도의 계좌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비중만큼은 현금화 하기로 했잖아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런 기준에 차익실현 범위 지키셔야죠. 0선 위에 있습니다. 꺾이고 크로스까지 다 나온 거예요. 0선 위에 있어요. 이 엄청난 흐름들을 왜 놓칩니까? 꺾여질 때 여긴 중립이죠. 왜요? 왜 중립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립의 기준은 별게 없습니다. 중립의 기준은. 중립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서 흐름을 긍정적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중립으로 설정을 대처하고 들여다본 거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10분봉 잘라드리는 부분들 참조하시고 조금 전에 차익실현 범위에 대한 내역도 올려드렸지만 결국은 이탈이 안 됐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탈이 안 됐어. 매직계산기 만들어드리고 그 가격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결론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입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5분봉 다시 오세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요거 좀 찍고 나서 7만 1,200원이 터치만 하고 돌렸죠? 안 내려온단 말이야. 오버시팅 나온다. 쭉쭉쭉. VI 캡처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또 잘라서 또 올립니다. 문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중이 없어. 나는 물량이 뺏겨졌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아싸가오리. 7만 2,300원을 넘기네. 우리는 1주 이상짜리 교육자료 올려주세요. 1주 이상짜리 10% 따라 붙을 수 있다. 1주 이상짜리 거래대금 최상이면 얼마?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 그걸 교육해드렸잖아요. 무늬전환 무지하게 와요. 무늬전환 무지하게 오면 뭐하나? 무늬전환 무지하게 와. 근데 무늬전환 무지하게 오면 뭐하냐고요. 가입을 하셔야지. 어제 가입할 걸. 일주일 내내 11시 야간방송할 때 일주일 내내 또 방송, 팍스, EBS 일주일 내내 두산노부틱스입니다. 그 아그락을 쓰고 매수사인을 잡아드리는데도 나는 모르세요. 그리고 명확하잖아요. 여기가 이탈되면 정리한다지. 보통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돈 내고 서비스 듣는 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에휴 뭐 목표 줄 거 같으니까 정리하세요.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양봉인데 왜 정리해? 꼬리가 달려야 그때 정리의 기준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수익 극대화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 될 자리에 중간에 다 팔아버리고 더 올라가면 에이 이거 오버시팅해요 거품이에요 뭐. 쥐가 사라워 놓고 더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말이 돼? 무슨 무릎에 팔고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 우리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거예요. 아직도 안 팔잖아. 왜 팔아? 양봉인데. 대신에 전략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그 전략에 대해서는 지키셔야죠. 그죠? 다시금 미끄러지면 윤정구 말 안 들어야 기준이 아니라 들어야지. 응? 지금 검색기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7만 3,100원. 고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7만 3,100원이에요. 목표주권 상향 그대로 해놨어요. 8만원으로 관망의 기준이고 장중고점 7만 3,100원 대비해서 1.5% 7만 2천원이 이탈되면 일단 50% 그리고 7만 900원이 이탈되면 전량차익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근데 더 올라가. 이걸 뭐 캡처해서 뭐 드리고 뭐 할 저기도 없어.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여기서 따라 붙지 않느냐. 아 근데 오늘은 싫다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안 나와. 그죠? 뭐야? 현재 기준에서 일단은 뭐 싫다고 나는. 왜요? 아니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 기준점대로 설정을 잡자 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점대로. 그래서 꺾일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서 차분차분하게 좀 대처해서 들여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오버슈팅이 이제 어느 자락까지 나올지는 같이 더 들여다봐야 돼요. 같이 더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뭐 갖고 있는 물량 가지고 즐기시면 되지. 얼마나 좋아. 어이구 차익실험 범위 이제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나온단 말이지. 그 나오는 물량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차익실험 범위로 대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다시금 고점 매직 개선기 저도 힘들지만 오히려 여러분들께 기준 제대로 잡아드리는 거죠. 서비스지 뭐. 공짜죠 공짜. 윤정도가 다 힘들지 뭐. 다시 그립니다. 75,300원이 고점이에요. 그러면 1.5면은 74,200원. 그 정도 범위 같아요. 그래서 그 중립 범위에 마지노선 범위가 7만 3천원입니다. 7만 3천원 이탈 되면은 일단은 한번 털고 가자. 절반 이상. 그래서 지금 두 번으로 중립하고 같이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이제는 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수익이 더 나 있는 상태니까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3%에 7만 3천원에 절반. 5%에 7만 1,500원에 전량. 왜. 이제는 뭐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변동률이 더 커졌고. 그러니까 1.5의 중립 범위 기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기준을 잡고. 오늘 이 하루의 기준에서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뭐 7만 4천원대 다시 넘겨놓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어이구 어이구 뭐 보도자료 나온 거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보도자료 나온 거 있나. 아니 이런 거 한 번씩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응? 뭐 무리하는 거 뭐 있어요. 응? 레인보우 로봇시스 움직이지도 못하네. 야 7만 5천원대 또 넘겨. 7만 5천 3백 또 넘겨. 응? 그 기준에서 선착 범위 선택 범위를 차분차분하게 대처해보자는 거에요. 연동이 안되네. 매직 검색기. 프로그램 쪽에 야 이거 매도가 나오네요. 차익실을 하셔야 되겠네. 프로그램 쪽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뭐 40만 주가 누적적으로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 됐든 프로그램 쪽이 어떤 식으로든 매도가 나오는데. 그죠? 50만 주 넘겼던 게 44만 주니까 6만 주가 나오니까. 고점 부분은 고점 부분은 고점 부분은 이제 뭐 까치밥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캡쳐해서 올려드리기 편해지죠. 요렇게 해서. 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양봉인데 왜 팔아고. 그리고 어 어 어 하다가 내가 고점을 많이 놓쳤어요. 아니 상관없어. 지금 막말로. 개장초에 뭐. 사업을 올릴 때도 차익실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윤정도 신뢰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설정이 된 거고. 7만 4천 5백 원까지가 매수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우리 기준은.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는 중립 범위입니다. 왜요? 15%를 넘기는 흐름에서 우리는 안 따라 붙는다. 그리고 눌려저게 됐을 때 차익실은 이후에 설정 범위에서 요렇게 내려오면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자. 시간이 이제 많이 이 마감 무렵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 3% 마지노선 5%로 차익실은 범위를 좀 넓게 설정을 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문자 부분을 다시 한번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익실은 문자 한번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차익실이 안 돼서 위로 쭉쭉쭉쭉이야. 엄마 땡큐해 엄마 땡큐해 했는데 지금 뭐 녹화하는 사이에 훅 하고 깨져 내려오네요. 저 부분에 만약에 내가 한 템포를 놓쳤다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42만 주에 매수 의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42만 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설정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하여간에 기준점 잡는 게 1초라도 빠르게 대처가 되셨을 거고 그리고 문자를 조금 전에 받으신 분들은 마지노선이 아까 얼마였어요. 뭐 문자 나간 내역 보니까 7만 원이 마지노선으로 설정이 돼 있었네요. 지금의 기준은 방금 이제 매직계산기 자른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잡아 드릴 거잖아요. 7만 4,400원이 기준점이었다. 엄마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절반 이상이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을 잡는데 문자 나가는 시점부터로 또 기준을 잡을게요. 7만 5,300원의 기준 그리고 고점 대비 1.5% 밀리면 7만 4,200원입니다. 보위물량의 50% 개별매매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 초록색으로 박수 쳐드렸죠. 조금 전에 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제 이 부분은 박스를 원고는 맨 마지막 차익 실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원고는 택스 전략도 이렇게 그래서 50% 그리고 100% 5%가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7만 3,000원 7만 1,500원 여기가 만약에 문자 나가는 그 기준점에서 안 밀려 안 밀리면 안 팔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하셔요. 양봉했는데 막말로 양봉이야 지금. 근데 지금 문자 나가는 그 기점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자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했으니까. 옥돌정 선생님 또 수익 올려주셨고 오늘 두 번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만 자신감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해서 변동이 이제 뭐 만만치 않아요. 손받김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치고 돌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자 나갔으니까 절반은 정리된 걸로 설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절반은 정리가 된 걸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7만 1,500원까지 미끄러지면 그거는 일단 전량 정리하고 월요일날 또 사면 되잖아. 월요일날 더 위에서 사면 어때요. 월요일날 더 위에서 살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강한 애들이 갑니다. 강한 애들이 가는 거지 약한 애들이 어떻게 가겠어. 강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밀려 떨어지는 애들은 기다려야 되잖아. 시간을. 강한 애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려질 때 박수치고 조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차익실현 했더라도 절반은 정리된 걸로 기준 잡아요. 우리는 문자 나갔고 3만 천원 공방이 있었고 이탈이 됐었고 절반 차익실현 절반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5분봉, 10분봉에서 이제 개선기를 설정을 작아서 잘라서 보여드릴 건데 그 지금 검색기 기능에서의 차트 범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검색기 기능에서의 차트 그래서 일단은 방송에서 이제 그 검색기 기능의 차트 부분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현재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청하셔야 돼요. 검색기 다 유료 회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여러분들의 수입 범위는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시는 걸로 기준으로 좀 잡으시고 음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다시 이제 쭉 돌려뽑고 있는데 그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은 정체 상태에 43만 주고 꺾여져 내려온다고 공포금 갖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은 이 전일 대비 40만 주 이상을 사고 있다는 거고 프로그램 이외에 예 또 매수 흐름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이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놓고 보시면 뭐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흐름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나는 매매가 원활해요 하시는 분들은 전략매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략매도 하시고 또 대처하시고 그러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하여간은 오늘 오래간만에 불타는 금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적을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모의계좌에서도 갖고 있는데 모의계좌 부분에 일단 전량 차익실험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모의계좌 기준에 73,000원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매매를 여러 번 못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모의계좌에요. 모의계좌 10분 봉으로 다시 들여다봐서 조금 전에 잘라서 올려드렸었는데 문자 제가 내보냈네요. 74,400원 문자 나갔죠? 나갔고 잘됐어요. 잘하셨어요. 옥길정 선생님. 그렇게 해서 요런 부분은 조금만 자신감이 형성이 되시기 시작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신감 회복하시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에도 좀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간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7만 3,000원 기준하고 검색기 기능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익실험 범위의 기준이 이제 74,200원 정도도 프로그램이 들어 올렸는데 프로그램에서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적어도 차익실험 범위로 설정하는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노선이 이제 7만 1,500원 이런 말이죠. 7만 1,500원 기준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지금 몇시에요? 시시입니다. 월요일날 원체 강하게 흘러갔고 일본 기준에서는 전혀 뭐 무릴 수 없는 추위 추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메사인 뭐 또 잡아드릴거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놓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어때? 월요일날은 갑자기 레인보우가 레인보우가 월요일날은 갑자기 레인보우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져 나온다. 만약에 그럼 레인보우 사는거지. 옥돌정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게 이제 방안 분위기를 개선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들 자신감 회복하고 오늘 같은 날 사실 그 개장초부터 또 오늘뿐만 아니라 20일부터 이렇게 뭐 몇몇 사인을 계속 드렸는데 방송에서 계속 갖고 나가고 차익시간 하시고 또 보초병 세우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도 하루종일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의 그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다 오후 12시 이후에 오후짱 늦게 들어서 뭐 치고 들어올리고 엄청나죠 뭐 10분 봉을 조금 전에 잘라 드렸는데 이거죠. 이 10분 봉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설정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결과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우리 VIP방에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 계시잖아요. 연락드려가지고 VVIP방으로 넘어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되시고 어차피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기준에서는 망설이시기보다는 넘어오셔야죠. 넘어오셔서 기준점 잡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부분 지금 뭐 돌릴때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살아있습니다. 그나마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요자락이라고 했고요. 기술적으로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수급 누군가가 들어오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범위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이 아니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5일날 종목검색기에서 떴고 그리고 16일날도 떴고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 안 떴어요. 20일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자매수산을 내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잡았었던 거죠. 이 자락에서 사실상은 우리는 머리 꼭대기에서 팝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것의 기준이고 이 꼬리에 대한 범위의 기준 이거는 그래서 중립적인 범위의 기준이었는데 이 73,000원을 매직계산기를 우리가 활용한 거예요. 매직계산기를 활용해서 이 자락은 차익신화 합시다 했는데 문자 나가고 이제 이게 이탈이 됐어요. 그럼 차익신화 하는 거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 안 떨고 윤종두가 뭐 무릎에서 서서 어깨 팝니다. 어깨 파는 기준이 뭔데 말장난이지.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사면 되는 거고. 응. 그래서 그 기준 원칙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게 옳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시초가가 사실상 여기에요. 응. 그러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주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잘라놓은 주가로 치면은 이만한 양봉이죠. 크잖아요. 저 양봉을 빨간색으로 그려드릴까요. 시뻘겋게 한번 다들 댐벼라고 여기까지 양봉이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꼬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꼬리 요만해. 이게 뭐. 이게 뭐 꼬리나 돼. 네. 크잖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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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왜? 변동성 매매로 접근했던 종목이니까 펀드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봐서 끝까지 가져가서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가지고 갖고 오히려 IT 쪽의 종목군들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 쪽의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HPSP는 어제 크게 눌리고 오늘 뭐 가격 반발력 제한적이지만은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고 당연히 주력주 하이닉스 또 엘주와 현대차 주력비중 유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 얘는 잘 움직여줬지만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과하게 좀 미끄러져서 좀 힘겨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의 흐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대처하면 되잖아요. 활용해서. 적절하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지난번에 18% 올라오고 차익실현 기회를 딱 준 것처럼 오늘처럼의 이 기준점의 흐름이 충분하게 수익 범위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몇 번씩 줬다면 그러면 뭐 어제 차익실현 9% 들어 올리고 차익실현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 해소시킬 수 있는 거죠. 5%까지는 뭐 가지고 가실 수는 있어요. 전체 비중에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좀 비중을 높게 실어 놓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또 보시면 되니까. 지금 11월 포트폴리오가 11%의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별로 이렇게 들어가 수익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변동성 매매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에 교육용 기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갈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두산 로보틱스의 2부 시간에 두산 로보틱스 보여드렸던 차트는 방종 화면을 좀 캡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10분봉 1봉 주봉. 그거는 이제 뭐 거래량 거래량 없이 그냥 캔들만 딱 띄워 놓으셔서 잘라 주셔도 되는데 교육용으로.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교육용으로 또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두 개만 잘라 주시면 오늘은 종목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뭐 절반은 뺏겼지만 아쉽지 않죠. 그래도 절반은 뺏겼지만 뭐 원칙대로 15% 이상은 오버시팅이다. 우리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실험 범위를 설정한다. 그 차익실험 범위에 설정하는 기준점 대로 대처한다.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려왔었고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이건가요 그렇죠 어제 다 이렇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오버시팅 또 나와주네. 5% 뺏겼지만 뭐 나머지 물량의 추가 수익 범위. 차익실험은 차익실험의 기준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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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를 뭐 매매를 못해서 눈물을 짓고 엉엉엉엉엉엉 울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의 수익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찾아오실 수 있고 홈페이지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장중에 길게 녹화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녹화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스트리밍 방송으로 오픈해놔도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링크를 준다고 했으니까 링크 주면은 올려준다 했으니까 스트리밍 방송 5시 반부터 앞부분에 그러면 뭐 시황을 넣어놓던 해놓고 뒷부분에 앞부분에 두산 로보틱스 어제 방송 내용 EBC 거 넣어놔도 상관없죠. 그렇게 넣어놓고 6시 정도 주문부터 해서 오늘 녹화한 거 두 개 오프랜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 뭐 못들어져요. 이걸 못하시나? 오늘 마감방송은 없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냥 수금만 보고 마무리 칠게요. 아이 땡큐합니다. 그리고 뭐 케빈 선생님, 옥돌종 선생님 계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좀 올려주시고 방암분위기 예전처럼 행복한 분위기로 바꿔놓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만 뭐 좋을 겁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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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